엄마 여기 열어볼게 마음에 들어? 여기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 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 뭐 만질 거 없나 열심히 찾아다니네 아빠 거 아빠 거? 아빠 거 아닌데? 아빠 거 이루다 벌써 적응했니? 아이구 잘 돌아다니네 난간이야? 잘 내려가 봐 루다야 루이로 이렇게 내팽고 쳐는 거 어떡해? 루이로 신경도 안 써? 고마워 어? 응? 응? 일어난다 바울 밑장에 우승한 칼에 당근날 아버지가 허자부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혜연아 흐흑 어 죄송해요 노래 novus 노래 틀고 춤이나 추세요 일우다씨 이제 나가자 우리conduct 아빠마 맘마 먹으러 가야돼 나가자 와 이쁘다 자 어디 갑니까? 이 근처에 올레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우리 저녁거리를 사러 갑니다 가서 맛있는 거 좀 사 먹자 아 사서 올 거지? 응 사서 숙소 와서 먹을 겁니다 아 좋다 요다야 좋다 그치 아 좋다 아 좋다 우와 으아 갑시다 으아 으아 와 사람 엄청 많네요 뭐 먹을까? 잘 먹고 싶은 거 먹어 해 먹어도 돼 이런 꼬막 김밥 이런 거 루다가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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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줄 많이 서 있는 데가 일단 맛있는 게 맛있는 게 맞아 그렇지 많이 먹는 데인데 어 진짜 근데 되게 넓다 대게 그라탕 하나 먹어보실? 그래 대게 그라탕이랑 고추 잡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먹나봐요 이런 데서 자 민정은 저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다야 머리끈 갖고 놀고 있어? 네 치즈덩어리 치즈덩어리 치즈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엄청나게 맛있지 않아 비주얼만 예뻐 비주얼만 예뻐 아 뜨거 아 뜨거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응 지금 여기 모자가 이뻐가지고 한번 씌워보려고 왔어요 색이 화사해서 피부가 하얘 보인다 우잉 어때 이루자야 맘에 들어? 뭔가 더 인형 같아 보이긴 하네 어때? 별로야? 별로 그렇게 막 이쁘지는 않은데 더 생각해보고 여기서 물고기 구경하고 있어 응 자 우리는 우리가 먹을 회를 샀어요 루다야 이거 봐 물고기 엄청 많아 우와 물고기 봐 자 이제 살 거 다 사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루다 맘마야 이리 갖고 와 맘마 먹자 여기 앉으세요 예 루다 말 안 듣죠 아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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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아삭아 앉아 앉아 앉아야지 먹지 네 이제 혼자가서 앉는거봐 아삭아 자 맛있어 잘 먹네 얌 엄청 맛있을걸 얌 얌 이게 소고기 양념이 세게 되어있을거야 제주도와서 어른 입맛으로 바뀌네 냥 안니 두개로 루다부터 먹이고 재운 다음에 우리끼리 회를 먹자고 여유있게 많이 먹어라 루다야 치즈가 자 그리고 또 같이 산게 한라봉 착집이죠 순수 100% 한라봉이래 이거 한번 우리랑 루다랑 같이 먹어볼께요 루다 먹어볼래? 응 루다 먹어보세요 되게 자연스럽게 빨대를 달려 맘에 들었나 보다 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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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씻자 많이 먹어 저는 지금 욕조랑 야식거리 사러 잠깐 여기 프론트에 가서 사왔습니다 저 창문으로 지금 루다랑 엄마가 뭐하는지 몰래 볼까요? 루다야 아빠야 김밥 먹고 있었구나 들어갈게 아빠 루다 아빠 왔지롱 오늘 그거 먹고 씻자 아빠 욕조 갖고 왔어 루다 씻고 나왔어요 씻고 나왔을때가 너무 예뻐 이 볼살 로션 바르는게 아주 느낌이 좋다구요 부럽죠? 이 녀석이 안자고 있습니다 분위기 엄청 좋다 루다야 10시가 넘었는데 안잘거니? 무다야 자자 자자 아이고 아이고 힘듭니다 힘들어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 열심히 스쿵 전통과 함께 소만 Desemies 오lic 오늘은 루다를 cariciro 자 다음날 자 저희는 루다를 재우고 수술판을 버렸습니다 술판을 버렸습니다 헤헤헤 나 출산하고 첫 소주 맨날 맥주 와인만 먹다가 첫 소주 순한 17도 에요 이걸로 샀어요 그래서 지금 소주 뚜껑에다 마시고 있고 저는 이스톡톡에 먹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비추해요 비려요 이거 3종 세트 제가 웬만하면 비리다 맛없다 안하는데 이건 진짜 비리도 별로구요 딱새우에는 꼭 드세요 딱새우는 이거 만원이었나? 응 어 자 그럼 저희는 이거 금방 먹고 저희도 잘 겁니다 그건 내일 영상에서 봐요 반대가자 일로와 여기 앉아 어저께 밤에 1시간 동안 울었다며 새벽에 자 우리 어디가죠 해녀 촬영을 하러 갑니다 도착했다 루나야 아우 되게 핫한 카페 어이구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어떻습니까 제주 돼지의 맛이 제주가 왜 이렇게 징징징 됐어요 아 또 그래 에헤헤